자, 앞으로의 투자 방향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일시의 시왕의 해설자들, 오늘 수요일의 해설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무 기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영무 기사와 함께 살펴볼 만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성장 키워드에서 찾는 2023년 주도주는 무엇일까? 입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산타랠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갖는 이유는 초반 분위기가 좋아야 또 이제 그 분위기가 한 해 동안 이어지는 건데 산타랠리마저 안 나오면 내년도 힘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시장 분위기가 좀 1월까지 이렇게 부진한 분위기에 계속 이어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난주에도 산타랠리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월도 약간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년에 글로벌이한 경기의 어떤 흐름을 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 주식이 좋을 거 아닙니까?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되면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피부로 와닿았는지 다들 느끼실 거예요. 다 주머니 닫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럼 기업도 이익이 감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1월이면 뭔가 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수급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자꾸 희망고문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내 포트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될 건 간에 대형주 위주로 해서는 근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내년 장 상반기는 중소형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들의 감이익치가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감이익을 예상하면서 컨센서스를 내리긴 하는데 그거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적이 나왔을 때. 지금 감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구간까지가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보통 몇 분기 정도 걸려요? 적어도 1분기에서 2분기. 내년 상반기를 봐야지. 어차피 1분기는 안 좋을 거 알고. 아마 2분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분기를 가장 바닥 정도로 보시긴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2분기도 터널을 열는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시장은 내년에는 갇힌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성장하는 주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는 어떤 성장주. 어떤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성장사업. 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주들. 이 침체와 불황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회사의 전략과 어떤 시장과 특화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꾸준하게 더 발전하는 회사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장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식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하시고 더 비중도 늘리신 건 사실이잖아요. 코로나 이후는 굉장히 쉬웠죠. 우리가 많이 듣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이런 종목들 대형주만 사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내년에는 다소 좀 생소한 종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내년장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들도 지금 예상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회사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접하지 못한 중소용주에 많다 보니까 좀 약간 껄끄럽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장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내가 이 포트를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어느 시점까지 시장이 조종을 받고 박스권에 있다가 하반기에 정말 침체가 침체에서 약간의 어떤 좀 돌아서는 이런 느낌이 된다고 하면 그럼 중대형주 무조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대감으로 이제 주익은 항상 6개월에서 3개월치를 땡겨오니까 그런 구간까지는 확인 구간까지는 불확실성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실적 베이스가 저평가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익들로 지금부터 포트를 계속 꾸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걸 약간만 정리를 해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좋아질 기미를 보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때 되면 조금 이제 중대형주라든지 우리가 쉽게 들어봤던 종목들이 잘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 그러면 내년 상반기 반년 동안 뭐 할 거냐 그때는 좀 우리에게 생소했던 중소형주들이 좀 개별 종목 장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굉장히 그 개별 종목 장세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는 롱쇼시 굉장히 좀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시 붙는 손이 많이 했으니 공매도죠.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민감하고 싫어하시는 건데 감익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은 안심하고 그냥 공매도를 친다는 것이죠. 눌려있는 종목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또 수급도 들어오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주식을 살 건데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냥 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상단이 열리면서 매출과 성장이 나는 종목들은 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롱플레이가 되는 그런 슬음이 될 것 같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전문가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의 견해가 하반기쯤에는 좀 그래도 1년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과 침체를 맞았으면 내 후년을 보면서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논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년 하반기 얘기고요.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얘기고요. 내년 상반기는 중소형주의 종목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쪽에서 과연 우리가 2023년 상반기를 이끌 만한 성장 키워드가 나올 것이냐 어느 쪽에서 좀 나올 것 같으신 거예요? 예측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올해의 장을 보셨잖아요. 어떤 예측도 어떤 시장의 어떤 전문가의 말도 다 틀렸지 않습니까? 돌발적인 어떤 시장의 이슈도 있었고 이벤트도 많았고 예측이 거의 그냥 뭐 어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전혀 비껴갔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장의 답은 없다지만 너는 왜 맨날 오답만 얘기하냐 이런 얘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의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떤 산업적인 현상, 정치적인 현상, 국제 어떤 정세 어떤 이런 현상 속에서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요 업종별 성장 키워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전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재건 관련된 종목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꾸 제가 11월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됐다고 해서 좋아지고 이런 테마성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그건 하나의 그냥 작은 이벤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전쟁 제외하고도 재건 쪽에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건 관련된 업종들이 보면 수주 산업이에요. 1년치 수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내년 거는 올해 받는 그런 상태고 1년 후에 이제는 매출이 나오는데 이미 올해 받은 수주가 내년 거죠. 매출 기준으로. 올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들이 가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경기 우크라이나 전쟁도 만약에 종식된다고 하면 거기 추정하는 인프라 투자가 천조라고 얘기하는데 네옴 시트보다 더 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유럽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됐을 때 인프라 투자까지 된다. 그 교집합으로 온다고 하면 글로벌 약의 모든 대부분의 모든 지점에서 인프라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확실히 좀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업체들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발전기 변압기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인프라와 재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지으려고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삽질하는 게 먼저 굴삭기 실제로 굴삭기 수출되어 있다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경기재건에 대한 얘기는 11월, 12월에 나왔지만 이미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를 뛰어넘는 수주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쌓아놓고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대창단조 같은 것도 제가 앞시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에 엄청난 투자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많이 짓겠죠. 거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업체들은 내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우리가 조인트벤처식으로 지금 공장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뭐 굉장히 많은 공장이 지금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비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비쌀 뿐만이 아니라 숙련된 숙련시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노동자들.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내년에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산을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리오프닝은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이나 소비재 쪽보다는 엔터 쪽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대체 불가능한 산업을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소비 쪽이 워낙 임팩트가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하지만 아마 실적 관련돼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엔터 쪽이나 미디어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더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을 듣고 나니까 사실 내년 자체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선 정말 근거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신영목 이사가 주목하고 있는 히든 밸류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세방전지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탐방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전혀 시장과 소통하지 않았던 회사거든요. 아마 10년 이상 IR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IR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가 얻고 왔고요. 일단 세방전지는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용 축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로켓 배터리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게 주업이고 무슨 말 아시겠지만 70에서 80% 정도가 축전지에서 매출이 나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뿐이 아니라 올해 원가 올라가고 차량 판매 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에 한 9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나왔던 영업이익이 올해 한 800억에서 850억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는 올해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작년 정도 수준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내년 우리가 차량에 새로운 차를 출고할 때만 축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차를 탔던 분들도 지금 겨울 되면 교체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점프 뛴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한 15억대 정도가 되는데 그 교체 수요가 대략 보니까 한 3년 주기로 해서 교체 수요가 크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15억대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교체 주기가 내년에 돌아오는 것이고 만약에 축전지 쪽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실 재미는 없죠. 성장 산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축전지 산업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세방전지 측에서 IR 자료인데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윤으로 성장을 하냐 차량 대수가 많이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재밌던 것이 아마 최근에 차량에 많이 쓰이는 기술이긴 한데 스타벤고라고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춰져 있죠. 그리고 신호 받으면 다시 시동 걸려서 나가는 거기에 쓰이는 축전지가 기존의 축전지로 쓰이는 게 아니고 고축전지. 왜냐하면 출력을 압축해서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이 기존 축전지의 단가의 1.5배에서 2배 정도가 비싸고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그 정도가 비싼 흐름이고 그래서 다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차트에서 AGM이라는 주황색 부분 그리고 EFB라는 회색 부분이 바로 고출력을 내는 스타벤고에 관련된 축전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두색 부분이 기존의 축전지 산업 자체가 줄어드는 반면에 EFB와 AGM 같은 거로 보면 AGM이 좀 더 고출력이고요. EFB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사양의 가성비 좋은 고사양의 어떤 축전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전지 시장도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축전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직 새방전지에서는 아직 이렇게 적극적으로 IR하고 있지 않은데 새방 리튬 배터리라는 100%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를 통해서 2차전지 셀 모듈과 팩을 만드는 패키징 작업을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부터 이미 2차전지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주에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의 설비 투자가 다 맞춰진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구인구직난 이런 사이트 보면 새방전지 광주 새방 리튬의 공고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매출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아마 삼성향으로 볼보로 들어가는 매출이 이미 발생되고 있는 것도 파괴되고 있고요. 광주에 있는 새방 리튬의 공장이 배터리 팩 관련된 캐파가 한 42만 대 정도 분량 매출액 기준으로 1조 정도의 시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출이 내년부터 좀 도드려지게 눈에 나온다고 한다면 새방전지가 기존에 있던 어떤 무슨 시크릿컬 쪽에 있는 그냥 축전지를 만든 회사가 아니라 2차전지 밸류체인에 만약에 이 회사가 붙어버리면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6000억 굉장히 갑자기 싸지는 거죠. 원래는 성장이 없는 산업이면 PR 5배 정도 주는 상태에서 이 상태가 주가가 적정가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2차전지 밸류체인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PBR을 10배에서 15배까지 준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10배 정도 준다고 해도 1조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된다. 그래서 새방전지 굉장히 IR 좋은 인사이트 받고 왔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영무 기사께서 새방전지는 제가 대신 전해드리지만 목표 주가를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3만 8천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정말 10년 만에 IR을 제기한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새방전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메리치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